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소문난 잔치인 17호 태풍 라이언록, 18호 태풍 곰파스, 19호 태풍 남태훈, 20호 태풍 말로까지 4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상황을 글로벌 기상청들에서 일제히 시뮬레이션에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실제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92더블 열대 요란이 팔라오 해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토요일에 알렸고 중간 등급에서 오늘 일요일에는 높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빨간 써클 모양의 색깔과 모양을 보여주면서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대로 6일 수요일 정도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며칠 전부터 미국 해양대기청의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설마 4개의 태풍이 발생을 할까? 아니 3개의 태풍도 믿지를 못하였는데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2W는 현재 레드 경계의 상황이고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압부로 발달할 확률이 높은 단계입니다. 태평양 남쪽 바다는 해수 온도가 30도 이상입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태풍 2개의 발달을 예상하고 있고 미국 해양대기청은 4개의 태풍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후지와라 효과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제가 저도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번에도 또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10월 11일 오후 3시경에 18호 태풍 곰파스하고 19호 태풍 남태훈이 하나로 합차를 하고 있습니다. 18호 태풍 곰파스가 19호 태풍 남태훈에게 흡수당하시듯이 합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2개의 태풍이 합차를 하니까 엄청난 규모의 태풍으로 발달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일본 남쪽 해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슈퍼 태풍과 진로 방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팩트는 90위 더블 열대요라는 6일 정도의 17호 태풍 라이온록이 되며 필리핀 베트남 중국 광동성 쪽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태풍은 계속 변동을 하면서 모습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λαδή kräaha 한글자막 by 한효정